와우 되게 잘 어울렸는데 갑자기 아 진짜 진짜 어때? 왜 이따 휴게가 가능한거다 저희 손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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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? 형 차가 내가 말해봤는데 김주이가요 그 얘기해서 야 차가운데 너 영혼이 모르고 다 숨겨 너무 숨겨 안 숨겨 할비가 여기 외모에다가 왔을 때 오늘 되게 깔끔하잖아요 근데 되게 귀여워 그 겉으로 지반이 차까지 이렇게 더러워 저기요 그러면 어떻게 세척을 했는데 귀가 와서 It's like the 마가다다 에이 아니야 손짱이라고 근데 누나 내한테 여기는 다 내 친구들이야 두고 맡고 있는 게 많아 네 내 친구들이야 나에게 친구들 네 네 아이자니 소파다 먹기였다 누나 미안한데 네 아이자니 이거 닦고 어 나도 약간 낯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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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자 좋은 얘기인가요 그 손님 닦게 해 해 주세요 저 언니 닦게 해 언니 닦게 해 주세요 그 손님 닦게 해 네 맥주 그 손님 닦게 해 두려워 둘 optimism 감사합니다.